한국 분체기계는 분체 자동화 플랜트를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원스톱 공정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정밀화학, 석유화학, 의약품, 화장품, 식품, 금속, 2차전지, 폐기물 재활용 및 최첨단 신소재 등에 활용되는 고분자 분체, 파일럿 플랜트를 기본 설계에서부터 상세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를 펑키베이스로 수주하여 제작,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최고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진 외국으로부터 당사의 분체기술을 인정받으며 다수의 수출 실적을 쌓아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약 270여종의 소재 및 원료를 다루며 쌓인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기업이 요청하는 맞춤형 설비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 설계, 제작, 가설치, 시운전 및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비 사용 시 하자가 생기면 24시간 접수 및 24시간 내 현장 도착 후 처리를 해드리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AI 시스템 도입으로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품질 향상 및 무결점, 무화자, 무인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